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 반가워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pvp에서 진짜 재밌게 쓰고 있는 세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거는 수류탄 세팅이에요. 이 빌드의 세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린 아함칼의 뜬 뼈입니다. 이 경위 아이템으로는 함정질의 수류탄을 법을 시킬 수 있어요. 그거는 당연히 표현에 붙어있는 수류탄이에요.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솔라, 헌터, 미들트리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제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흰탄 무기에요. 보시다시피 폭파 전문가도 있고 아드레날린 중독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기로는 적을 잡을 때 수류탄 에너지를 돌아받고 그리고 수류탄으로 적을 잡을 수 있으면 아드레날린 중독자라는 숙성이 작동돼요. 그래서 데미지 높아져요. 아주 좋아요.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아함칼의 뜬 뼈에 이 시궁 수류탄 게재 부품 추가했어요. 수류탄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수류탄 에너지를 얻습니다. 한 3대 1 에너지를 얻어요. 그럴 정도? 여기 볼 수 있는 제 스태시는 다 괜찮은 편이에요.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. 이것도 100이었고 그리고 의지도 100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류탄 에너지 돌아받을 때 40초 기다려야 돼요. 그런데 그 계좌 부품 그리고 제 무기 때문에 엄청 빨리 에너지를 돌아받아요. 그리고 이 아함카라의 뜬 뼈때문에 전 수류탄으로 적을 잡으면 에너지를 돌아받고 그리고 끈접 능력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에너지를 돌아받아요. 수류탄 에너지를 돌아받아요.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생존 게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전기 게임할 때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. 그런데도 참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재밌으면 재밌게 보시면 좋겠어요. 죽을 때마다 대가가 따르니 슬기롭게 싸우는 게 좋을 거야. 그럼요. ㄷㄷ ㅇㅋ 쟤는 수호자인데? 그치 아니야? 상황이 안좋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야 적이 앞서고 있다 따라잡아서 박살을 내줘 그치 마지막 목숨이다. 자네들한텐 이제 목숨이 없어 적에겐 남은 부활이었군. 끝장을 내버려 앞으로 30초. 양팀 다 여부는 묵났어. 끝내버려 상대편은 한 명밖에 안 남았군 이번엔 말이야 적들이 선두를 잡았군. 올해는 못 갈 거야 먼저 이어지는게 목숨이 세 개 남았군 네네네네네 1분 남았고 적은 1명 남았어 앞으로 30초 양팀 다 여부는 통났어 끝내버려 상대편이 전부 쓰러져 적들이 앞서고 있어 상대편을 적들의 공격이 상대편은 ㄷㄷ 1분 남았다 덕들은 부활의 기회를 모두 썼어 목숨은 다 썼다 현재로 싸우면 돼 이제 모두 자네한테 달렸다 처부서버려 네네네네 상대편의 매치 포인트로군 소용없지 계속 싸워 상대편의 매치 1분 남았다 어? 히힛 1분 남았다 ㅋㅋ 어? 1분 남았고 나이스 으악